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라인 잡았어 진짜 기대해라 찍었다 카트란에 또 라인이 있네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키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 부흥 끄고야겠다 집중 으 으 갈릭 거래 갈릭 캣 퐌우 깼다 될게 대꿀 박스 있겠다